모레 새 원내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후보자가 정해졌습니다. 5선 주호영 의원과 재선 이용호 의원이 맞붙습니다. 이 앞서 내일은 윤리위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채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역할을 피하지 말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고심 끝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내년 4월까지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맞겠다고 했습니다. 애초 당내에서는 친윤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주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이 거론되었습니다. 주 의원이 이미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고 대통령의 뜻, 이른바 윤심도 주 의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선에 이용호 의원이 출마하면서 경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위기를 보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대는 지금 22세기에 맞는 그런 어떤 선출 방법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입니다. 또 이에 앞서 내일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리위 측이 안건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지만 탈당 권유나 제명 등 무거운 징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도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28일이라고 운만 띄고다 갑자기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일 연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전 대표가 제명돼 대표 지위를 잃게 되면 오는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요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제명되면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